오늘은 국내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 킹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줄여서 OTT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얼마를 내고 거기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는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광고가 붙는 시스템이라면 넷플릭스는 광고가 전혀 붙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비로 운영됩니다 요즘은 TV 대신에 PC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블라인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가 1억 3천만 정도인데 나라별 통계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 킹덤이 화제가 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유입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드라마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입니다 시그널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가 쓴 작품으로 제작비만 2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끝에서부터 가난한 백성들이 좀비가 되는 끔찍한 역병이 돌고 왕세자가 그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위정자들의 비리와 욕심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은 현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통영되는 플랫폼이다 보니 해외에서도 킹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의상이나 배경 또 당시 상황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좀비물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은 전 세계 169개 수출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형 좀비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국이 좀비 명가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킹덤은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사전 제작 방식으로 제작이 되면서 이런 고퀄리티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킹덤은 총 6부작입니다 기존 드라마와 달리 편수가 아주 적은데요 광고가 없고 한 번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드라마를 길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TV 시대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은 쪽대본에 의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킹덤의 경우처럼 사전 제작이 활성화되면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대작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한국을 유독 주목하고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일본이나 홍콩이 중심지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거대 해외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의 토정 OTT들도 넷플릭스에 밀리지 않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점점 TV를 떠나는 추세 속에서 OTT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커지고 콘텐츠 제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는 영상을 어떻게 소비하게 될지 주목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점은 오늘의 시점에서